경남도가 코로나19와 로컬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사회혁신국제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는 대만 디지털특임장관 오드리탄과 영국 프레스턴 씨, 매튜 브라운 시장 등이 온라인 연사로 참여합니다.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포럼은 지역과 청년, 공간 민주주의 등 6개 분야와 6개의 온라인 특별 강연으로 구성되며 SNS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포럼을 엽니다.